오늘 경남에 코로나19 확진자 또 40명입니다. 이틀 연속 40명인데요. 특히 진주에서는 기존 소규모 감염의 연결고리가 단란주점인 것으로 드러나서 당국이 어디부터 시작이 된 건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진주의 교도소 수용자도 처음 확진돼 비상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진주시 봉곡동의 한 단란주점. 이 단란주점 업주인 50대 남성에 이어 종사자 4명이 잇따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던 50대 남성은 지난 5일에, 5, 60대 남녀 3명은 지난 1일에서 3일 해당 단란주점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단란주점 업주 등 23명이 확진된 또 다른 그룹까지 6일간 모두 40명으로 늘어난 소규모 감염의 역학적 연관성이 드러난 겁니다. 최근 산발적으로 잇따르던 확산세의 연결 고리가 어느 정도 확인된 셈으로 추가 동선에 따라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지인 모임 관련 감염 사례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진술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 또 확진자 및 접촉자 간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가... 진주 50대 남성은 교도소 수용자로 독거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으며, 접촉자 등 38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해시 확진자 2명은 초등학생으로 각 학교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됐고, 노인 주간보호센터 관련도 2명 추가됐습니다.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김해 12명, 진주 8명, 4,007명 등 9개 시군에서 40명이 추가되며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감염자 증가세를 막기 위해 최근 집단 감염이 자주 일어나는 학원이나 유흥시설, 식당 등 9개 시설에 대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점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